계속해서 6과 수업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으 어디까지 왔지? 보자 생창 학습지 더우스 인벤티드 보이스 키친 이런 것들 살펴보았군요 더우스 같은 것들은 어 미리 말씀드리면 더우스 같은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뭐 여러가지를 가르쳐 이 대신 쓸 수 있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뭐가 있는지 뭐 컨세컨트 이런거 뭐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안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 더우스 같은 것들 뭐 하우에버 대신 쓸 수 있는게 뭐냐 이런 것들 했을 때 그 알려주시는 걸 꼭 필기해 두셔요 그래야지 뭐 같은 의미인 것을 이런식으로 뭐 이거 말고 또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지 잘 안테나를 잘 세우고 잘 봐주시구요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봤구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2부터 내용 파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스포로자 였나 스포로자를 위해서 일하면서 여러가지 일을 맡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여기서부터 15부터 새로운거 뭐 그전에 이제 식당 뭐 주방 책임졌다가 남의 식당 책임졌다가 망한 얘기가 9번까지 나왔구요 그 다음에 10번부터 어퓨어즈레이러 지가 이제 사장 했습니다 보티첼리랑 동업 해가지고 근데 또 망한 얘기 나왔습니다 왜 망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잘 되고자 멋지게 하고자 뭘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뭐 뭐 망했는 건 그렇지만 인정받지 못했구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스포로자를 위해서 일했으면 밀란으로 건너가서 그래서 뭐 여러 이때는 쿡 뿐만 아니라 요리사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뮤지션, 페인처, 엔지니어 그 다음에 뭐 여기 주방을 맡아 책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구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회를 받게 돼서 행복했던 얘기가 나왔습니다 he was happy to be given 그래서 주어서 이쁜게 아니고 받아서 이쁘기 때문에 to be pp he was happy to give 이러면 줘서 기쁜거구요 to be given 하니까 받아서 기쁜거라 했습니다 to get 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he was happy to get another chance 여긴 take 보다는 get이 어울릴 것 같구요 어쨌든 그 다음에 형동사용법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chance to pursue his passion for cooking 요리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pursue 추구할 수 있는 기회 어떤 chance 형동사용법 그래서 뭐 요리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았고 더 나아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more quickly and easily 더 빠르고 더 쉽게 더 효율적으로 efficiently 하게 이제 하고 싶어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발명가적인 그런 능력이 있죠 다빈치가 invented new machines for his kitchen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 이제 뭘 새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자 이번에 2학년도 시험 문제도 보니까 어떤 문장 삽입 문제라든지 문장 배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뭐 이런 뭐 이런 문장 이 문장 빼놓고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 문장 문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21번은 반드시 문장 삽입을 학습 해놔야 되요 왜냐하면 첫번째는 thaws 가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he invented 내용상 그가 부엌을 위해서 for his kitchen을 위해서 new machines를 invented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다음 문장이 그러면 what kind of machines인지 어떤 종류의 기계를 만들었는지 그 밑에 22번부터 쭉 나오죠 22번부터 발명품에 발명품을 설명하는 발명품을 설명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thaws 가 있기 때문에 크롬으로 발명했다 뭐 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의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 20번이 원인이 되는거죠 그가 he wanted to cook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한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게 됐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20번과 22번 사이에 21번 문장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장 삽입 충분히 나올 수 있구요 그래서 이제 뭐 만들었냐 he created invented machines 는 머신즈인데 어떤 머신즈냐 that could crush eventable sample spaghetti 스파게티는 면이죠 면 면발을 뽑아내는 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that이 관계사로서 머신스를 꾸며주는데 그니까 믹서기죠 이거 현대의 믹서기인거죠 이거 믹서기 믹서기와 그 다음에 면 뽑는 기계 면 뽑기 기계를 발명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뭐 다른 표현 방법 일단 문법적인 거 먼저 들여다보면 다른 표현 방법은 이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도 충분히 머신즈를 꾸며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도 뭐뭐 하기 위한 크러쉬 하기 위한 풀 하기 위한 이니까 이거 다 빼버리고 이렇게 머신즈 투 크러쉬 베스트 보스 앤 풀 스파게티 이렇게 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관계 대명사절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니까 이거 대신에 이렇게 툴을 써도 충분히 같은 의미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구요 그 다음에 원래 문장에서 이렇게 크리에이티드하고 쿠드하고 둘이 뭘 이루고 있다 시제일치 그 말은 이 자리에 캔이 오면 안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얘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이과의 주요 문법이 관계부사다 보니까 뭐 여기다가 뭐 관계부사 웬이나 웨어나 하우나 와이 같은거 오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머신즈가 무슨어자리에 들어갑니까 주어자리에 들어가지 부사로서 선행사가 부사로서 들어가고 웬웨어 하우 와이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이 쿠드 크러쉬라는 동사에 뭐로 들어갑니까 주어로 들어가니까 얘 무슨 관계대 명사 주격 관계대 명사가 되야되고 명사 명사니까 위치 또는 됐이고 생략도 불가능하죠 위치 또는 됐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what 같은건 아니고 위치 또는 됐이고 생략은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들 문법적인 내용들 정리해 두세요 뭐 그 외에도 뭐 크리에이티드 대신에 인벤티드 써도 되겠죠 앞에 인벤티드 썼기 때문에 계속 인벤티드 인벤티드 하면 재미가 없어서 인벤티드와 같은 의미인 크리에이티드를 썼습니다 그 다음 문장 he even made a device that could scare frogs away from the water tank 뭐 희한한것도 만들었네요 요즘은 뭐 뭐 이게 뭐 어떻게 농사짓는 사람들로 치면 허수아비 같은걸 허수아비 비슷한걸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허수아비도 스케어 어웨이 하기 위한거죠 스케어 벌즈 어웨이 하는거죠 그는 심지어 만들었는데 뭐 크리에이티드 계속 인벤티드 같은 의미의 단어가 쭉쭉쭉 나오고 있죠 뭘 만드느냐 디바이스 입니다 장비죠 디바이스는 디바이스인데 뭐 할 수 있었던 스케어 에이 어웨이 하면 a를 겁줘서 쫓아내다란 뜻이죠 그 다음에 from b를 쓰면 b로부터 란 말 일단 여기서는 문법적인거는 어 먼저 보이는건 뭐 스케어 a away from 이라는거 이런 수거 여기에 뭐 이 자리에 뭐 들어가면 좋겠니 이 자리에 뭐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것들 스케어도 마찬가지구요 요것들 스케어 a away from b를 일단 알아두시구요 a를 b로부터 겁을 주어 쫓아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외에 마찬가지 윗문장 22번과 똑같이 계속해서 관계 축격관계 대명사절이 나왔다는거 그래서 뭐 could에 시제일치 can 오면 안된다는거 그 다음에 위에 문장과 마찬가지로 뭐뭐 하기 위한 기계라고 처리해야 되니까 이 대신에 툴을 써서 he even made a device to scare frogs away from the water tank 이렇게 간단하게 투부정사에 이런식으로 투부정사의 경영사제공법으로 똑같은 목적을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24번 문장은 발명품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 내용이 그니까 평가를 할라그러면 22번 23번 문장처럼 그 기계를 소개하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글의 순서가 22 23 내용 다음에 24가 올 수 밖에 없죠 확실히 이란 뜻이죠 확실히 they were all very innovative 그것들은 모두 뭐였다? 아주 혁신적이었다 but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칭찬했죠 그니까 but뒤에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and 같은거 오면 어울리지 않겠죠 이외에도 all라든지 so but밖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마침표였다면 여기에다가 however를 쓸 수 있겠죠 surely there were all very innovative 마침표 however 이런식으로 두 문장이었다면 접속 부사 however가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라는거 지금은 문장이 두 문장이 한 문장이 됐기 때문에 접속 부사는 못씁니다 however는 못씁니다 여기 쉼표가 있기 때문에 but밖에 안되지만 내용상 여기 마침표라면 however 여기 쓸 수도 있다라는거 most of them were too big or too difficult to use 주요한 문법들이 또 보이네요 그것들 대부분은 어땠다?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어려웠다 뭐하기에는? 사용하기에는 이용하기에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혁신적이긴 했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더니 크러쉬 밉서기를 크러쉬 베네터보스 할 수 있는 머신스라니 풀 스파게티 할 수 있는 머신스라니 이노베이티브하다 개구리를 쫓아낼 수 있는 물에 개구리 들어가면 물 더러워지겠죠 깨끗한 물을 위해서 개구리를 쫓아내는 디바이스 디바이스 아이디어라 이런건 베리 이노베이티브하고 베리 크리에이티브하고 베리 인벤티브 하지만 이용은 어려웠는데 어때서 이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왜 이용하기 어려웠다 크기가 너무 크거나 또는 이용이 사용방법이 어려워서 잘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다 그 외에 문법적인 것들 지칭찾기가 눈에 띕니다 데이는 뭐 대시 왔다? New Machines for Kitchen 히스키친 대시 왔죠 그의 부엌에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기계들은 모두 창의적이었지만 Most of them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템 But most of the Machines겠죠 But most of the Machines were too big or too difficult to use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건 아까 But도 말씀드렸고요 But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앞에는 칭찬이지만 뒤에는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니까 그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Surely, Sure는 못 올 자리죠 확실히 라는 부사가 와야 되니까 이렇게 Ly가 붙어있는 형태가 와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 가장 눈에 띄는 건 To2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대부분이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어려웠다 뭐 하기에는 이용하기에는 일단 이 부분 밑줄 쳐있는 부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일단 To2부정사의 무슨 용법입니까? 부사용법이라는 거 왜냐하면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으니깐요 어찌 어떤 사용하기에 큰 사용하기에 어려운 그래서 어찌 어떤을 만들면 To2부정사 할 때 부사자 용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4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낼 때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I'm glad to meet you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어찌 어떤 만들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네번째는 결과적 용법이었죠 뭐뭐 해서 He grew up to be a doctor 이런 것처럼 그 중에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어찌 큰 어찌 어려운 사용하기에 크거나 또는 어려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사자 용법이라는 것과 To2용법이니까 To2용법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만 떼서 The most of them were too big or too difficult to use 같은 표현은 그것들이 너무 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지금 뭘 쓰겠단 말입니까 Most of them were 뭔 big? So big이겠죠 So big were difficult 그 다음 못 쓰겠어요 그것들이 매우 크거나 또는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래서죠 그래서 That People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사용할 수가 없었죠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쵸 그럼 얘 한번 쳐다봤죠 Can't 쓰면 안되겠죠 That People Couldn't use 하고 끝내면 안되죠 선생님 여기 use에서 끝났는데요 That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온다고 So that 구문에 That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며 그래서 Most of them were too big or too big difficult to use Most of them were so big or difficult 매우 크고 그리고 또는 어려웠다 그래서 누가 뭐 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슨 구문? So that 구문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So that 구문에 없던 애가 왜 나타난다 Use는 타동사니까 무슨어가 있어야 완벽해집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완벽하겠죠 그래서 이 표현과 이 표현을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없던 People 왜 나타났어 That은 뭘 써야 돼 That 뒤에는 문장을 써야 된다며 그러니까 뭐랑 뭐가 있어야 돼 주어랑 동사가 있어야 되고 주어랑 동사를 쓴다면 뭐도 신경써줘야 돼 시제의 일치도 신경써줘야 되겠죠 Most of them were too big or too difficult to use Most of them were so big or difficult 너무 크거나 또는 어려웠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었다 That people couldn't use them 됐습니까 So that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여기까지 다음 내용 순적 봤더니 여기까지 한 토막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길어서 한번 더 전체적으로는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토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하나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로자가 여러가지 만났는데 또한 스프로자 대신 왔죠 스프로자 올쑥 아니네 미안합니다 다빈치네요 이거 수동태니까 다빈치가 맡겨졌다죠 지금 다빈치가 맡겨졌다 지금 수동태니까 부엌에 대한 책임도 맡겨졌다 그래서 다빈치가 행복했는데 뭐 할 수 있어서 아까 봤구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Efficiently More quick and easy 하고 싶어서 그게 오늘 힘든데서 invented new machines for his kitchen 했는데 그 머신에는 뭐가 있다? 머신데 크러쉬 믹서기 크러쉬 베이터 모즈 앤 풀 스파게티 면뽑기 기계 그 다음에 또 뭐 허수아비처럼 어떤 유해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허수아비는 아니지만 어떤 뭐 A device that could scare from the water tank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 확실히 The inventions were 또는 The machines were very all very innovative 했지만 이용에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크거나 이용이 어려워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용들 일단 클래스 카드로 팔로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칠 칠 칠 칠 와가지고 여기 내용 나왔으니까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뭐였다 어떤 기계가 있었는지 믹서기 소개하고 면뽑기 기계와 그 다음에 개구리 쫓는 기계에 대한 소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흠 인벤티드 대신에 흠 뭐였다 크리에이티드 한거죠 무엇을 기계가 하나 아니면 혹수니까 머신즈죠 머신즈 선행사 나왔구요 지금부터 관계대명서 시작되니까 뭐 또는 뭐 Death 또는 위치였죠 Death CJ 시켜서 Can 말고 Could Crush Vegetables And 자 선생님 여기 왜 Created는 왜 Pulled가 아닙니까 Could가 생략했으니까 Could Pull Spaghetti 됐습니까 CJ 시켜서 여기만 하면 되죠 이것도 Pulled로 바꿔주면 안 돼요 됐습니까 머신즈 Death Could Crush Vegetables And That Could Pull Spaghetti 였구요 다음 문장은 개구리를 워터탱크에서 스케어 away 시키는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He even made He even created 한가지 장비니까 이번엔 단수 A device죠 그 다음에 선행사 나왔으니까 관계사 시작됩니다 Death 또는 Which he could 동사 스케어죠 스케어 스케어 왓 스케어 프록스 그 다음에 away from the water tank 였죠 자 이렇게 해서 발명품에 대한 소개가 끝났으니까 다음은 발명품에 대해서 뭐 하는 평가와 이런 것들 평가는 어떻지만 어떻답니까 줄이면 이노베이티브 하지만 어떻다 잘 사용되지가 않았다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너무 크거나 너무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됐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surely, certainly 그것들은 모두 창의적이었지만 시제 과거니까 they were all creative they were all very innovative 그 다음에 접속사 뭐가 어울린다? but 그것들 대부분 most of them 어땠었다 계속해서 시제 과거니까 war가 나오죠 were too big or too difficult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어려웠다 뭐하기에 to use하기에 반대로 지금 여기에 만약에 dame이 있다면 그건 틀린겁니다 so that 구문으로 바꿨을땐 dame이 있어야 되겠지만 to use dame하면 안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그가 뭐했습니까? he가 invented created 한거죠 무엇을? machines 어떤 which that could scare could make food 채소를 뭐해야 되요? 웃겨야죠? crush the head and 면발은 잡아당겨야죠 full spaghetti he invented created machines that could crush and pull spaghetti 아까는 머신을 썼는데 여기도 머신 써도 되는데 여기는 머신하고 비슷한 의미인 he even made a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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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떤 that which could scare fox away from the water 탱크 됐습니까? 이외에 여기에 can이 오면 안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can이 와서는 안된다 CJ일치에 위관된다 그리고 that could 대신에 to crush to square 이렇게 2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을 사용해도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평가하는 부분 surely they were all very innovative but most of them were 너무 크거나 어려웠죠 too big or too difficult 뭐하기에 to use하기에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심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new machines for his kitchen 대심었죠 더 머신스라고 해도 되겠죠 더 머신스라고 해도 되겠죠 그 기계들 누가 뭐한 더 머신스댓 다빈치 인벤티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구요 다빈치가 발명했던 기계들은 were all very innovative but 그 다음에 미칠신부분 to use죠 to use는 무슨 정보법이다 부사정보법이다 왜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찌 크거나 어려운 사용하기에 big하고 difficult가 다 형용사 형용사죠 그럼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보충 설명하려면 어떤 이죠 어떤 씨를 보충하거나 꾸며주려면 당연히 뭐가 와야되겠다 어찌가 와야되는데 투부정사니까 뒤에서 어찌 어떤 만들죠 기계들은 어찌 어떤 기계였다 사용하기에 크거나 어려운 기계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내용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뭐 다빈치의 가장 대표작인 최후의 만찬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 1495 스포츠가 에스크에이 투두죠 지금 에스크에이 투두의 구조니까 에스크는 물어보다가 아니고 뭐하다 요청하다죠 에스크에이 투두니까 5형식 문장할때 원투에이투두 에스크에이투두 입니다 다빈치에게 메이크 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엇을 그랜드페인팅을 아주 멋진 그림을 메이크 페인트 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제작해달라고 제작 의뢰가 들어왔단 말이죠 스포츠 자 에스크에이투메가 그랜드페인팅 지나간 옛날 추억의 문법이 나왔네요 그리고 그 위대한 그림은 뭐에 기초한거였다 예수의 마지막 만찬에 기초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주제로 해서 주제가 영어로 서브젝트죠 서브젝트 토픽 서브젝트 서브젝트가 뭐였다 The Last Supper of Jesus 지저스의 Last Supper of Jesus Last Supper of Jesus Was based on 기초했던 위대한 그림을 엄청난 그림을 그려내려고 했고 어디다가 외열에 대한 대답이 붙었네요 On the wall of a church in Milan 밀란에 있는 한 교회 벽에다가 붙이려고 밀라노대성당이라고 했으면 밀라노대성당 밀라노대성당 우리는 뭐 밀란을 밀라노라고 뭐 일본식으로 받아들였죠 어쨌든 밀라노대성당에 가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거기 있나 지금도? 박물관에 있나 박물관을 옮겨졌겠죠 뭐 어쨌든 거기에 그랜드페인팅을 하나 Make 해달라고 Ask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문법적인거 보면 뭐 언제니까 In 오는건 뭐 더 얘기 안해도 되겠구요 아까도 얘기했던 Ask a to do Ask a to do Ask a to do 5형식 문장으로써 목적어에 어떤 뭘 해달라고 요청하다고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한거 이거죠 이 부분 Which 특히 그래서 여기에 쉼표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무슨 종용법에 관계대명사다 계속 종용법에 관계대명사 아니까 그래서 Which 대신에 That은 쓸 수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Which 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d the painting 대신 왔죠 Which 대신에 And the painting The painting 도 앞만 길어봤자 적용하면 And it Was And the painting Was based on The Last Supper of Jesus 그리고 그 그림은 뭐에 뭐를 기초로 한 것이었다 뭐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The Last Supper of Jesus 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뭐 전치사가 몇개 연달아 보이네요 언제니까 In 이고 벽위에니까 On 이구요 뭐뭐 의니까 Of On The Wall Of A Church 뭐 동네 이름 나오니까 In 이고 특히 계속적 영법에 관계된 명사 중요합니다 Death은 쓸 수가 없다 하지만 And it was based on And the painting was based on 이렇게 쓸 수는 있다 오케이 거기에 대한 다빈치의 반응이 26번 문장이네요 다빈치가 어찌 뭐했다 Gladly to go on the project 기쁘게 어찌씨 왔죠 어찌씨 기쁘게 To go on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맡았다 왜요 Because He had always been interesting food 그가 항상 뭐 해왔기 때문에 음식에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표현 뭐 Gladly 올 수 밖에 없는 이유 내가 Take to go on 이란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럼 어찌 맡았다 해야 되겠죠 Glad가 오면 안되겠습니다 기쁘게 맡았다 Gladly가 올 수 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뭔가를 책임을 맡다 라는거 Take on 도 되구요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Took 뭐입니까 책임이 어디서요 Took 어 Charging of the project 이렇게 해야 되겠죠 He gladly took 또 여기는 앞에 나왔던 거니까 더 올릴 수 있는 게 낫겠네요 Took the charge of the project 도 가능하죠 그 외에도 뭐 Was put 또 되겠죠 수동태로 Was put 또 put은 주는 건데 was put 수동태로 하면 받았다가 되겠죠 다빈치 Was gladly put The charge of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기 나왔던 어디 나왔던 거냐 하면 여기에 이 표현 In charge of He was also put in charge of the kitchen 대신에 여기도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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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was He was put charge of the project 이것도 가능하겠죠 뭐 be put in charge of 그니까 Take one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He was put in charge of the project 된다는 거 뭐 이거보다는 앞에 나왔던 거 뭐 그게 낫겠네요 Was put in charge of He was put in charge of the project 도 같은 표현이다 책임을 맡았다 Was put 붓을 쓴 이유는 그냥 붓을 쓰면 죽은 거니까 수동태로 표현하니까 He was gladly put in charge of the project 이때는 Was가 있어야 되구요 Take를 쓸 때는 자기가 하는 거니까 능동태로 비동사 없이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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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여기에는 Because of 는 모두죠 Because of 뒤에 명사만 와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주어동사가 있죠 그니까 여기는 Because of는 술자리가 아니고 Because나 또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As나 Since가 있었죠 뭐 뭐 이기 때문에라는 뜻을 쓸 수 있는 거 As he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또는 Since he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food 이렇게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전에 뭐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서가 뭐 25번에서 가장 중요했다면 여기서는 이 시제죠 이 시제 헤드 플러스 pp 다빈치가 기쁘게 그 프로젝트를 맡았다 왜냐하면 그가 그 임무를 맡은 시점보다 더 과거에 쭉 뭐 해왔기 때문에 음식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빈치가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온건 앞에 뭐 여러가지 뭐 뭐 보티첼리랑 같이 뭐 식다가 여는 한국통에 이미 확인했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뭐 그가 항상 음식에 대한 뭐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정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뜻이죠 Because he had always been 그래서 뭐 예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여기 현재가 있으면 여기에 특권 한게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죠 과거에 어떤 시점 1945년이네요 1945년에 임무를 맡았어 그러면 임무를 맡았던 이 시점보다 더 과거에 대과거죠 대과거에 뭐 해왔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관심을 완료 경험 계속 결과중에 계속 가져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완료말고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의 시간의 덩어리 계속적 표현은 이렇게 여기에 헤드 플러스 피피로 여기에 뭐 정리하면 여기에 해스 같은게 오면 안된다는 거예요 Because he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food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계속적으로 음식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 기쁨의 글래들리하게 툭을 했죠 글래들리하게 툭했죠 글래들리하게 툭했으니까 얘가 대충 대충 작업했고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작업했겠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작업했겠죠 열심히 했겠죠 최선을 다해서 다음부터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 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한 내용이 27번부터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글의 순서 앞으로 점점 중요해진다 했어요 왜 이 문장이 26번 다음에 27번 문장이 나오는지 ok 그래서 He spent a lot of time cooking 그쵸 그가 요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맡겼으면 그림 그리는데 시간을 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아니다 페인팅이 아니라는 게 의외죠 됐습니까? He spent a lot of time painting이 아니고 He spent a lot of time cooking All kinds of food 됐습니까? 그니까 그가 다양한 모든 종류의 음식을 요리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했는데요? 라고 묻겠죠 왜 그런 요리하는데 시간을 보냈나요? 그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뭐의 형태로 투 부정사의 무슨 요법 부사 요법으로서 뭡니까? 의도죠 의도 됐습니까? 모든 종류의 음식을 요리하는데 시간을 보낸 이유 뭐하기 위해 To decide what to put on a table in his picture 그의 그림 속에 무엇을 올려둬야 할지 뭐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니까 이제 좀 이 사람이 좀 괴짜라는게 여기서 보이죠 보통 이제 그림 좀 멋지게 그랜드 페인팅 하나만 좀 메이크 해달라고 에스크를 받으며 요청을 받으며 그림을 열심히 그릴 것 같은데 얘는 He spent a lot of time cooking 페인팅이 아니고 요리하는데 시간을 엄청 보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아할 거 아니야 왜 그 페인팅하는데 spent a lot of time 한 게 아니고 왜 cooking all kinds of food 한 데 spent 했냐는 누가 물을까봐 뭐에 대한 대답 Why didn't he spend a lot of time cooking all kinds of foo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림 속에 무엇을 탁자 위에 올릴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 투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왓투풋은 뭐 할 때 배웠냐 왓투풋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고 우리가 문법 시간을 배웠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무슨 문법하고 연결됐냐 간접의문문이란 문법하고 연결됐죠 맞습니까 그래서 간접의문문 왓투풋을 간접의문문 바꾸면 왓티슈드풋 그가 무엇을 넣어야 할지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왓투풋은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뭘 배웠어 지나간 문법이죠 간접의문문은 그러니까 지나간 문법이면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뭘은 안 된다 어떤 형태는 안 된다 왓 슈드 히 푸 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직적 의문이기 때문에 안 되죠 왓티슈드풋은 테이블 인 피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왓 여러분들이 관 관계되면서 왓도 배웠어요 관계되면서 왓 더 띵스 댄 이런 걸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걸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얘는 그 말은 왓은 관계되명서가 아니고 뭐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의문서 왓이라는 거 됐습니까 왓은 관계사가 아니다 라는 거 왓투풋 뭘로야 할지 왓을 푸트해야 할지 뭘로야 할지 오더테이블 인스 픽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의 다빈치의 행동이 매우 뭐다 의외라는 거 그 외에도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살펴볼 거 일단 표현 파트에서 스펜드 에이 두잉 입니다 스펜드 에이 두잉 두잉 하는데 에이를 소모하다 소비하다 라는 뜻으로써 이거 왜 자꾸 얘기하느냐 여기에 쿡이 오느냐 투쿡이 오느냐 이런 것들 물어옵니다 다른 형태는 안 됩니다 쿠킹의 형태로 ing 형태로 와야 됩니다 동사의 형태의 스펜드 에이 두잉을 알아두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니까 동사가 왜 스펜트가 스펜트냐 과거 시제니까 스펜트 했다 그럼 쿠킹은 왜 쿠킹이냐 스펜드 에이 두잉 해야 되니까 그러면 디사이드는 왜 토 토 토 토 디사이드냐 이거 결정하기 위하여 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 앞에 뭘 쓸 수 있다 유일하게 의도를 나타내는 투 부정사만 뭐 할 수 있습니까 투 앞에 인오러나 소에즈를 쓸 수가 있죠 인오러 투 디사이드 소에즈 투 디사이드 왓 투 푸트 됐습니까 인오러 투 소에즈 투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걸 쓸 수 있다는 걸 안다는 얘기는 내가 투 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부산의 공법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티를 내는 겁니다 이 스펜드 오브 타임 쿠킹 오 칼드 푸트 인오러 투 디사이드 왓 투 푸트 온 더 테이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푸트 도 투 푸트 될 수밖에 없죠 의문사 플러스 투 를 만들어야 되니까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은 각각 왜 스펜드는 스펜트 냐 왜 쿠 은 쿠킹 이냐 디사이드 왜 투 디사이드 냐 푸트 은 왜 투 푸트 이냐 각각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른 형태도 가능한 것들 같은 경우에 다른 형태까지 알아두시고요 인오러 투 디사이드 소에 디사이드 왓 투 푸트 은 왓 히 슈드 푸트 자 그래서 28번 문장에 당연히 28 27 때문에 28 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27 문장이 다빈치가 의외의 행동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주식이 그림 그림만 요리 말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다빈치 has wasted his time in kitchen for over a year 29번까지 가야되겠네요 that's the reason why he hadn't finished the painting yet 이라고 complain the people from the church to from the church from the church 아이고 이 문장을 이렇게 잘라야되겠네요 to 스포르자 다빈치가 뭐했다 낭비하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his time을 어디서 부엌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가 아니고 in the studio 가 아닌 거죠 작업실이 아니고 부엌에서 시간을 waste 뭐하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 how long how long for over a year 여기에 over는 뭐하고 같은 뜻입니까 more than의 뜻이죠 뭐뭐 이상 1년 이상 동안 이말이죠 1년 넘을 동안 1년 이상 동안 뭐뭐 이상 over more than for more than a year for over a year 1년 이상 동안 부엌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test the reason why he hasn't finished 그게 바로 뭐다 이유다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그가 뭐하지 못한 끝마치지 못한 여기 not yet 보이시죠 not yet 뜻의 뜻은 뭡니까 아직이죠 아직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yet 하고 묻는 말이면 벌써지만 not yet 아직 끝내지 못한 이유다 that 뭐 대신 왔다 앞문장 전체대신 왔죠 that은 앞문장 전체를 잡아왔습니다 다빈치가 1년 넘은 기간 동안 그의 시간을 부엌에서 낭비한 것이 reason이다 이유다 누가 뭐한 이유 어떤 시 시작됐습니다 why부터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he hasn't finished painting yet 그의 그림을 아직 끝내지 못한 이유 어떤 이유 아직 못 끝낸 이유 라고 complained 뭐했다 불평했죠 누가 불평했습니까 the people from the church 어디서 온 사람들 교회에서 온 사람들 교회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입니다 불평했다 컴플레인드 불평했는데 누구에게 스포로자 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컴플레인드 플로 컴플레인드 피플 프롬더 철치 투 스포로자 여러분들 뭘 만나본 적 있냐면 프롬 프롬 A 투 B 를 만나본 적 있는데 프롬 A 투 B 는 A 부터 B 까지 조금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프롬 모닝 투 이브 닉 하며 아침부터 저녁 까지 조금데 이건 그게 아니구요 프롬더 처치 는 뭐 하려고 온거냐 피플 을 꾸며드리려고 온거구요 그 다음에 어 얘는 주어 구요 원래 문장대로 하면 더 피플 프롬더 철치가 컴플레인드 했다 누구에게 스포로자 에게 하려니까 그래서 여기는 투 가 오는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법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케이 28 29 한꺼번에 왔죠 왜냐 하면은 이게 쌍따옴표로 묶여서 이사람들이 한말을 한꺼번에 했는데 한말이 좀 길어서 두 문장으로 분리되는데 원래는 하나로 처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일단 볼건 일단 이번에는 무슨 시제가 사용됐다 아까는 과거완료였죠 근데 여기는 현재완료입니다 왜냐하면 쌍따옴표를 썼으니까 그 당시 그사람들이 하는 말을 직접 옮긴 거니까 언제부터 그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낭비한 겁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거죠 그 당시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는 거꾸로 아까는 뭐가 안됐냐면은 히히 해즈 오레이스 비니 안되고 히히 헤드 오레이스 비니 조 근데 여기 거꾸로 헤드가 이번엔 안되는 겁니다 히히 헤드 웨이스티드가 아니고 히히 헤드 웨이스티드입니다 이렇게 뭐가 되고 뭐가 안되는지 왜 안되는지 저기는 왜 헤드 헤드가 안돼 어 이거 툭이 과거니까 그거보다 더 과거하려면 과거보다 더 과거는 헤드 플러스 비피 되어서 써야지 근데 이번에 왜 헤드가 안돼 이거는 그 시점까지 낭비를 했단 말이야 말하는 순간까지 그 이전부터 말하는 순간까지 낭비했다니까 이번엔 과거 완료가 아니고 현재 완료 써야되니까 됐습니까 그 외에도 뭐 for over a year for 숫자 시간 단위죠 for one year죠 그냥 일년동안이면 for a year 또는 for one year인데 거기다가 뭐뭐 이상이라는 의미에 over나 또는 more than 뭐뭐 이상 그 뭐뭐 이하는 뭐에요 뭐뭐 이하 뭐뭐 이하 under죠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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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years old 하면 10세 이하 뭐 이런 뜻이죠 뭐뭐 이상 over 뭐뭐 이하 under 몰랐다면 알아주시구요 그 다음에 뭐 that에 대해서는 아까부터 짚었습니다 that은 그게 바로 이유다 that은 앞문장 전체를 가르친다 했죠 그래서 1년 또 1년 이상 동안 부엌에서 그의 시간을 낭비한 것이 뭐다 이유다 중요한거죠 이 부분 그래서 더 리즌을 생략하거나 또는 y를 생략하거나 또는 둘다 쓸 수도 있다 했습니다 둘다 생략은 안되지만 that's the reason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도 되고 that's why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도 되구요 지금처럼 더 리즌 와이도 된다 그리고 이 y는 이 y는 뭐가 아니다 아까전에 이 what은 의문사였죠 what to put 할때는 하지만 이 y는 의문사가 아니라 뭐다 관계사라는거 왜 그가 못 끝냈니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그가 아직 그림을 끝내지 못했다 였는데 다짜 떼버리고 그가 아직 그림을 끝내지 못했던 이유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문법적인 내용 정리하며 y 대신 쓸 수 있는건 뭡니까 y 대신 쓸 수 있는건 더 리즈니 뭐 더 리즈니야 뒷문장 속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표시해놨는데 y부터 yet까지 표시하는데 더 리즈니 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면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 for the reason 그래서 y 대신 쓸 수 있는건 뭐가 있다 for which는 가능하다 that's the reason for which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그리고 나는 이 for가 yet 뒤로 갈수도 있죠 제일 끝으로 yet이 1로 갈수도 있습니다 that's the reason which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for 뭐 읽는건 어색하지만 그리고 yet이 여기다 yet이라고 읽었었냐 미안합니다 for인데 성빈이가 선생님 뭐라는거야 이러면서 쳐다보네요 알고있었지 선생님 잘못한거 알고있었지 알고있었지 모르고 있었던건 알겠지 for가 여기로 갔을때는 그때는 여기에 death로 바꿨을 수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for death은 안된다 했어요 관계되면서 death은 앞에 death이 오는거 안된다 했으니까 well well hu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Y대신에 뭘 쓸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게 바로 그가 부엌에서 1년 넘게 시간을 낭비한 것이 이윱니다. 그가 아직 못했던 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입니다. 데이 컴플레인드 투 스프러죠. 그들이 스프러자에게 투는 누구누구에게 하려고 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절한 전치사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여긴 풀업이고요. 스프러자에게 했으니까 투가 여긴 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다음 내용을 대충 보니까 여기까지 한 호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25번부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495년에 이야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었냐면 제일 앞에 연도 나온 게 1473년이네요. 그때 20살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1473년 20살인데 그 의뢰를 받은 거 그림을 완성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한 이 연도에 레오노 다빈치는 1495년도에 최후의 만찬을 그렸다 이러면 안 돼요. 이때 그림을 의뢰 받은 거야. 뭐 어쨌든 1973년이었는데 아까는 1995년이니까 한 40... 아니 20... 한 2년쯤 흘렀으니까 40몇살쯤 됐겠죠. 40대 때 의뢰를 받았습니다. 스프러자가 요청했습니다. 다빈치에게 To make a grand painting 엄청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은 뭐에 기초한 것이다? Which was based on And it was based on The last sub of Jesus 어디다 그릴 거다? 밀란에 있는 성당 벽화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 파악해서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 할 때 1945년에 다빈치는 스프루 자로부터 최후의 만찬을 기반으로 한 엄청난 그림을 의뢰를 받았는데 그 그림은 어디에 걸 것이다? 밀란에 있는 성당 벽화로 쓸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완성한 거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림 그리려 달라고 의뢰받은 게 있더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문장의 내용 파악은 다빈치가 당연히 기쁘게 글래들리하게 Took the project 했겠죠. 더 프로젝트는 Making a grand painting이죠. 됐습니까? Painting a painting 어떤 Which was based on The last sub of Jesus 됐습니까? 프로젝트를 기쁘게 받았는데 글래들리가 나왔기 때문에 Because 가 자연스럽게 붙는 거죠. 기쁘게 받았어. 왜 기쁘게 왜 글래들리하게 Took the project 했냐? 그가 음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Because He had always had passion for cook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늘 뭐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쿠킹에 대한 패션을 품고 있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Because He had always had passion for cook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외의 문장이랬습니다. 그 다음 의외의 문장 어 그림 그렸는데 시간 보낼 줄 알았더니 Spend a drink 나오구요. He spent a lot of time cooking Painting 아니고 All kinds of food 그 다음에 어 의외의 짓을 했으니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뒤에다 붙였죠. Because He wanted to decide 대신에 To decide What to put on the table In his picture 최후의 만찬 상위에 어떤 음식을 올릴지 To decide 하기 위해서 쿠킹하는데 Spend a lot of time 했다. 자 이런 짓을 하니까 그 다음 문장은 불평이죠. 어디서 온 사람들 밀란 성당에서 온 Church People from the church Complained to sports 자에게 다빈치에게 불평했다 이러면 안 돼요. 틀려요. 그런 식으로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인 것 아닌 것 할 때 뭐라고 다빈치에게 불평했다. 아닙니다. 스포루자에게 불평한 겁니다. To 스포루자를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아느냐 이겁니다. 정말 단순한건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스포루자가 다빈치에게 불평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Church에서 온 사람들이 스포루자에게 이렇게 쌍따옴표 내용을 불평했습니다. 내용은 1년 이상 부엌에 있었습니다. 10년 6개월 다 틀렸고요. 1년 이상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1496년도에 완성했다 못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얘기도 되는거죠. 1년 이상 동안 부엌에서 시간 보냈다 했으니까 1495년도에 의리를 바랐는데 1년 이상 동안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으면 1496년도에도 완성을 못했다는 내용인거죠. 됐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문장은 이제 다빈치의 요리의사로서의 어떤 평가 내용이겠죠.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내용 파악 되었을 테니까 뭐 의뢰받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쁘게 받았어. 왜 받았어? 뭘 갖고 있고 뭐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기 때문에 받았어. 근데 의외로 그림을 안그리고 의외로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짓을 했어? 결정하려고 뭘 놓을지 그림 속에 테이블 위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막 불평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내용들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치사 인으로 시작했죠. 인 1495 오케이 그래서 누가 스프로자가 뭐했다? 에스도 했죠. 누구한테? 다빈치한테 에스 그 에이 투로 쓸 차례죠. 투 멕 어 그랜드 페인팅이죠. 됐습니까? 투 페인트 어 그랜드 페인팅. 그 다음에 주문 문법 지나갔지만 뭐 토르 얘기 나오고 할 때 했던 그 녀석 나오죠. which was based on which was based on which was based on the last suffer of Jesus 그 다음에 어디다 걸 건지 여기다 붙이죠. on the wall of the church in 밀란 됐습니까? 뭐 그래서 전치사 파트 먼저 정리해보면 뭐 이런거 왔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e based on 뭐 last suffer of Jesus on the wall of a church in 밀란 이런 전치사들이 쭉 보이구요. 그 외에 뭐 그보다 더 중요한건 뭐 일단 ask a to do 가 사용됐다 이 make 가 뭐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to make 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뭐 ask 가 될 수 밖에 없던 과거 시대니까 일단 그러면 전치사 봤으니까 동사들 쭉 한번 정리해보면 얘는 equal 하지 그 다음에 뭐 뭐 이런것도 이렇게 있구요 뭐 동사는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ask a to do 그 다음에 뭐 여기에 were were 이런거 왜 못오느냐 얘가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이 녀석이죠 반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여기에 엉뚱하게 war라든지 is라든지 r라든지 짠거 오면 안되겠죠 됐습니까 동사 부분은 동사 파트는 뭐 그렇게 정리되구요 그 외에도 이 관계대명사 위치는 that은 사용할 수가 없다 대신 바꿨을 수 있는건 and it 이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and the painting was based on be based on 이런것들 the last supper of Jesus 이거 통째로 외워야 할 것들 이런것들이 보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은 이런 어떤 의뢰가 들어오니까 다빈치가 기분이 어때요 다빈치 was glad 했죠 그쵸 다빈치 was happy 했죠 그래서 그가 어찌 받아들입니까 기쁘게 받아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뭔가를 책임지고 맞다라는거 어떤 두 단어로 되어있었죠 시제 과거고요 그 다음에 얘 무슨 시 형태 얘 부사 형태 되어야 된다는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쁘게 착수한 이유죠 근데 이 녀석인데 because냐 because of냐 했을때 이게 완벽한 문장이죠 완벽한 문장이 때문에 because of 탈락 since나 as나 because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착수했던게 과거니까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진건 뭐 대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눈에 띄죠 그래서 다빈치가 어찌 뭐했다 글래들리하게 투꼴을 했죠 무엇을 더 프로젝트를 because as since because of 안 된다 했습니다 because he 그 다음에 has 하면 안 된다 했죠 had always been 이죠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food 됐습니까 because he had always had passion for cooking 됐습니까 앞에 그런 비슷한 표현 나왔잖아요 됐습니까 헤드 he had passion for cooking 요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헤드 헤드 가 나올 수도 있겠죠 he had always had passion 과거 완료 시절에서 헤드 헤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다빈치가 의외의 짓을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데 페인팅하는데 보내는게 아니고 요리하는데 보내죠 그러나 바로 뒤에 뭘 하나 붙였습니다 요리하는데 시간을 보낸 이유죠 요리하는데 시간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의 그림 속에 탁자 위에 무엇을 놓을지 뭐하기 위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뭐 하는데 뭐 하는데 하는데 어떤 행동하는데 어떤 행동하는데 무엇 무엇을 보내다 라는 기본 형태가 spend a 동사의 형태 뭐가 와야된다 doing이라고 했죠 spend a doing 시제가 과거니까 spent a doing이고 여기에 a 자리에 a lot of time이 나올거구요 뭐 all kinds of food 겠죠 그 다음에 이거 뭐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무슨 형법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 형법이었구요 그 다음에 무엇을 올릴지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표현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일단 he가 뭐 했습니까 he가 spent 했죠 무엇을 spent 했습니까 a lot of time을 spent 했죠 뭐하는데 cook의 형태는 cooking이 됐는데 cooking all kinds of food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왜 because를 써도 되는데 because he wanted to decide 해도 되는데 그냥 to decide 해도 되겠죠 to decide 무엇을 놓을지 무엇을 놓을지 무엇을 놓을지 what to put 어디다가 그 탁자 위에다가 on the table 탁자는 탁자인데 어디에 있는 탁자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구조도 in his picture 그의 그림 속에 있는 on the table what to put 할지를 decide 하기 위해서 all kinds of food cooking 하는데 spent a lot of time 해버렸다 he spent a lot of time cooking all kinds of food to decide what to put on the table in his picture 그래서 일단 동사의 형태 전체 시절에서 하는 과거구요 얘는 이꼬라지가 될 수 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얘는 뭐 뭐 하기 위하여 얘 대신에 in order to 할 수도 있고 to decide 할 수도 있구요 deciding이라든지 decide 원역이라든지 이런건 안되구요 그 다음에 put이 들어있는 what to put what to put은 what he should put 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놓아야만 할지 what he should put what should he put 은 안된다 그랬어요 간접 의문이니까 됐습니까 뭐 그 외에 전치자 같은거는 뭐 특별히 신경쓸거 없고 금방 되죠 뭐 탁자 위에니까 그의 그림 속에 있는 그의 그림 속에 있는 탁자 위에니까 뭐 이렇게 in과 on 같은 것들이 on과 in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all out of 대신에 뭐 멋이 쓸 수 있다 뭐 이런거는 뭐 중일 때 했던 내용들이구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페인팅 하느라 시간 보내야 될 사람이 쿠킹하느라 시간 보내니까 이제 쌍따옴표로 누군가가 컴플레인 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케이 근데 시간을 낭비했단 얘기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을 낭비한거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부터 과거까지입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입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인거죠 과거부터 현재까지인거죠 과거부터 현재까지인거죠 기장님 왜 과거부터 다음번에 나왔을 때 풀리는 바로 일어난 것 같은데 어 몇가지 풀고 틀린거 있으면 고치고 내가 이거 몰렸구나 다음 번에 나왔을 때 풀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채점하세요 채점할 때는 채점할 때라고 보면 나눠서 해 나눠서 채점해 나눠서 채점하고 그 다음 거 네가 다시 보고 다시 문제 풀어서 답 다시 보고 그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그래야지 수정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불평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과거까지가 아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쌍다운 표니까 직접 화법이니까 뭐 뭐 동안인데 숫자 시간 단위인데 뭐 이상이니까 뭐 O로 시작하는 한 단어나 M로 시작되는 두 단어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다빈치가 뭐 해왔다 Has wasted your 무엇을? His time을 어디서? In the kitchen 얼마동안? For over a year 동안 됐습니까? 1년 이상 동안 For more than a year 그래서 동사의 형태 이게 될 수밖에 없죠 계속적으로 여기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동안? 1년 이상 동안 그러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현재 완료는 그 동작이 현재까지 이어진다면 현재 완료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조용법이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거에 주요 문법이 등장하는 불평의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이유야 누가 뭐한 아직 못 끝낸 이유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현재 완료 시제에 이번에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Not yet이니까 Not yet이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조용법의 현재 완료 시제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유다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그가 끝내지 못한 이유다 이렇게 되네요 그것이 바로 이유다 이유는 이유인데 그가 아직 그가 아직 그 그림을 끝내지 못한 이렇게 우리말 스럽고 우리말하고 영화보다 다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불평했다 누구한테? 스포로자에게 그래서 이거에 주요 문법이 들어있으니까 That's the reason이죠 That's the reason reason is reason Why? 누가? 다빈치 hasn't finished 한 번 더 현재 완료입니다 It's painting yet 한 번 더 현재 완료 시제 나오죠 그리고 Not yet이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이번에 뭐? 완료 적용법이죠 아까는 계속적이었고요 Has wasted his time for over a year는 계속적으로 낭무해요 계속적용법이었고 이번에는 Not yet이니까 아직 완료 못해 현재 완료 중에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 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서 나와죠 더 컴플레인드 한거죠 누가 더 피플이죠 더 피플은 피플인데 어떤 피플? From 더 철치가 누구한테 투 스포로자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컴플레인드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동서는 몇 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hasn't finished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현재 완료의 완료 완료 적용법을 표현하려니까 hasn't pp밖에 안 되겠고요 그 다음 동서는 컴플레인드인데 이건 뭐 애슬드처럼 단순 과거시재한 거고요 동서는 몇 개 없고 전치사도 특별한 건 전치사 뭐 여기는 뭐 어디서 온 사람이니까 from이고요 여기는 누구한테 한 거니까 to이고요 뭐 이 정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그 다음에 주요 바로 이 부분이라 있습니다 그가 아직 못 끝낸 이유 그리고 대시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 전체 그가 어디에서 뭐 뭐 해온 거 1년 이상 시간을 보내왔던 것이 이유다 앞 문장 전체 또 또 y 대신에 for which 쓸 수 있다 주의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모더리즈리기 때문에 for which 더 포더리즈리기 때문에 아 아 기원아 오늘 애들 시험친 거 뽑아줄까 오늘 애들 다들 시험 잘 쳤던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까 내용 파악이라면서 살펴봤던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이니까 인이겠죠 인 폴르티 폴르틴 나이디파이 폴르타가 애스트 했다 요청했다 누구한테 다빈치한테 뭐 해달라고 to make 원 에스크 에이 투두 다른 형태는 안되죠 그러니까 어 그랜드 페인팅 자 엄청난 그림을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이거의 주요분뿐만 아니지만 지난방법 위치 워즈 선행사가 단수니까 이런건 어디겠죠 워즈 베이스트 언더 레스트 서플 오브 디저스 어디다 걸꺼 언더 워러버 처치 인 밀란 밀란에 있는 대성당 벽에 걸 그림을 의뢰받았다 에잉? 이 방에 나온다 어? 어? 어... 어? 다른 문제도 잘하는 거고 7번 하는 것도 제가 정답을 놓지 않았어요. 그 다음 문장 다빈치가 어찌 테이크 온 했다죠? 그래서 글래들리하게 툭 언더 프로젝트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왜 기쁘게 받아들였는지 길게 쓰고 싶으면 비커즈구요 조금 짧게 쓰고 싶으면 더 짧게 씹고 싶으면 as 이런 거 쓰면 되겠죠 as he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food 여기는 대가거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는 대가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보낸거죠 쓴거죠 많은 시간을 he가 단순과 없이 spent 했다 무엇을 a lot of time을 cooking 하는데 무엇을 cooking 하는데 all kinds of food 모든 온갖 종류의 음식을 cooking 하는데 시간을 썼다 그 다음에 왜 그런지 됐어요 결정하려고 in order to 해도 된다 했습니다 so as to decide 무엇을 올려놓을지 what to put what to put on the table in this picture 됐습니까 그래서 첫번째 밑줄신 부분 to decide에 대해서 물었죠 to decide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의도이다 어쩔 수 없이 뭐 칸은 좀 좁습니다 옆에다가 쓰세요 to decide는 뭐 뭐 하기 위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to do의 형태다 그 다음에 두번째 밑줄은 what to put what to put what to put what to put은 what he should put 하고 같은 이게 what he should put 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의문사 플러스 to do 라는 얘깁니다 의문사 플러스 to do 무슨 의문문하고 문법적으로 연결됩니까 간접 의문문으로 연결되죠 의문사 플러스 to do 명사 적용법인데 what he should put 로 바꿨을 수 있다 what to put은 what he should put 그 말은 이 what이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의문사다 라는 것도 다 한꺼번에 설명한 겁니다 자 이 he spent he spent all of the time cooking all kinds of food to decide what he should put on the table in his picture 무엇을 올려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쌍따옴표가 있으니까 이젠 시제가 아까랑 다르죠 다빈시 has wasted 현재 완료적으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 이랬습니다. 계속 낭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나오기 때문이죠. his time in the kitchen for more than over a year. 1년 이상 동안 his time in the kitchen에서 낭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유에요. that's the reason why he hasn't 죠. 계속해서 현재 완료의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이번엔 무슨 적용법? 완료적용법이라 했습니다. hasn't hasn't 뒤에 pp형 finished the painting yet not yet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는 계속적이었고 이번에는 완료적이라 했습니다. that's the reason why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이라고 뭐 했습니까? complained 했죠. the people from the church 누구에게? to Spurca에게. 처치에서 밀란에 있는 밀란 대성당에서 온 사람들이 스프르차에게 불평했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3문장 남았습니다. 그래서 although 다빈치 never became a successful cook, he showed great interest in cooking throughout his life. 이라는 문장이네요. 비록 다빈치는 절대 successful한 cook은 되지 못했지만, 성공적인 요리사가 되지 못했지만, 그가 보여주었죠. great interest, great passion 할 수도 있겠죠. great passion for cooking. great interest in cooking. 똑같은 의미를 great interest 대신에 great passion을 쓸 수도 있는데, 뭐뭐에 대한 열정은 뭐였습니까? 패션 for였죠. He showed great passion for cooking. He showed great passion for cooking. He showed great interest in cooking. Interest는 인조하고, 패션은 패션 포죠. 패션 for cooking. Interest in cooking. throughout his life. 그의 전생에를 통해서 throughout 어떤 것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란 뜻이라 했죠. 그니까 뭐 during 하고 뭐 역할은 같습니다. during his life. 그의 평생 동안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during his life 해도 되는데 during을 쓰는 것보다 throw out을 쓰는게 좀 더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의 느낌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줄곧이라는 느낌. during을 써도 같은 의미는 전달되지만 throw out이 좀 더 강한 느낌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뭐 문법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양보의 부사절이 보이고 있죠. 비록 뭐뭐이지만 그렇죠? 양보의 부사절이니까 내가 뭐하겠어. 칼 들고 오라고 하겠죠. 그렇죠? 칼질 몇 번 할 수 있어? 두 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히도 다빈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된다. 얼도 하고 다빈치 없어도 어떻게 해도 됩니까? never becoming a successful cook 해도 되겠죠. 맞죠? 그래서 방금 한게 뭐? 분사 구문 만들어봤죠. 분사 구문 never becoming a successful cook he showed 이런 식으로 해도 같은 표현이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또 한가지 더 얘기한다면 뭐 여기에 얼도가 없어. 저 이건 양보의 부사절을 설명할 때 했던거죠. 여기 얼도가 없으면 다빈치 never became a successful cook 한 다음에 여기다 뭐 넣으면 돼? 여기다 본노되죠. but he showed great interesting cooking throughout his life 이렇게 해도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 외 것들은 뭐 뭐 얼도 대신 쓸 수 있는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though not even though 가 있죠. though 다빈치 never became even though 이렇게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뭐 석세스가 여기에 이제 석세스라든지 석시드라든지 뭐 석세시브라든지 엉뚱한거 집어넣지 마세요. 형용사가 와야죠. 성공한 석세스가 파생어가 많은데 석세스도 있고 석세스도 있고 석세스풀도 있고 석세스도 있고 석세스도 있고 많은데 얘가 올 수 밖에 없다라는거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는 뭐 뭐에 대한 관심할 때 interest in 뭐 얘가 전치사니까 요리하 여기 동명사 와야 되겠죠. 요리하는 것에 대한 관심 이 아인지는 둘 중 뭐다 현재 문사가 아니고 동명사라는거 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참 뭐 이런거 하는 애들도 있어 가끔씩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인터러스티드 인 이렇게 틀린지 모르면 안됩니다. 여기에 그가 보여줬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어떤 품사로 와야돼? 명사가 와야지 이런 형용사가 올 자리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interesting도 아니고 이 자리에 interested도 아니고요 명사로서 interested 관심이 와야죠. 관심이란 명사가 올 자리죠. 뭐 굳이 나는 니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interested 꼭 쓰고 싶다. 알았어. 그럼 interested 써. 그러면 he was interested in cooking 뭐 이러든지 비록 다빈치는 절대 성공적인 요리사는 될 수 없었지만 그는 뭐에 관심이 있었다? 요리에 관심이 있었다. 이러고 싶으면 하면 되겠고 그럼 great를 그대로 넣고 싶어 그러면 great를 어떻게 해서 넣으면 될까 여기다가 he was interested in cooking throughout his life he was interested in cooking throughout his life he was greatly interested in cooking 이러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 왜 great는 greatly가 돼야 됩니까? interested 형 용사니까 어찌 어떤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he shared great interest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왜 이런 꼬라지로 생겼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interesting도 아니고 interested도 아니고 왜 interested냐 보여줬는데 무엇을 보여줬다는 자리가 명사 꼬라지로 와야 된다는 거고요 뭐에 대한 관심할 때 전치사는 인이라는 거 전치사 왔으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전세계를 통하여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다른 표현 방법 he was greatly interested in cooking 엄청나게 요리에 관심이 있었다 요리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요리에 관심이 있었다 똑같은 얘기죠 그 외에도 새로 나온 여러분 처음 보는 단어 뭐를 통틀어 의미는 during 이지만 during throw out 어떤 것 해도 좀 더 강조된 느낌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나도 언니 또 나오네요 오케이 나도 언니 내가 분명히 설명할 때 수업할 때 나도 언니 A but also B 해도 되지만 나도 언니 A but B 해도 똑같다 그랬어 알겠습니까? 나도 언니 A but B 해도 그리고 어떻게 일련냐 나도 언니 A but also B 한다고 했어 됐습니까? 바꿨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는 뭐였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이기도 했다 창의적인 요리사이기도 했다 뭐 나도 언니 A but also B 나왔고요 일단 눈얘게 볼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도 언니 A but also B가 나왔으니까 이거 바꿨을 수 있는 거 뭐가 있다 he was he was he was a creative cool 끄덕끄덕 말 하지 말고 완성을 시켜줘 he was a creative cool as well as a great painter 되는 거 아시죠? 기본적인 거 나노 네이버로 써 B as well as A 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뭐 주어로 사용됐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주어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지만 그 외에도 뭐 나오지 않겠네요 뭐 크리에이티브 알 거고 뭐 이노베이티브 설마 여기다가 이제 뭐 페인터니까 쿠커다 이런 중일 같은 친구는 없겠죠 그렇습니까? 쿠커는 조리기 끄니까 안되겠죠 자 그 다음에 now because you all know now because 해야 되는데 now because 가 발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because 도 완벽한 문장 끌고 다닐 수 있잖아 그쵸? 근데 그래서 원래 의미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because 가 있어야 되는데 얘 말고 now that 이 발음이 편하니까 이제 누가 뭐 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이젠 여러분들이 뭐 하기 때문에 이제 now that you know 덴 나왔으니까 아니어야 될까 완벽한 문장 좋아하죠 now that you know all about his secret passionful 좋아 his secret interest in cooking 패션풀 interest in 뭔가 좀 비슷하네요 뭐에 대한 열정 뭐에 대한 관심 뭐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어차피 됐습니까? 그래서 뭐 요리에 대한 비밀스러운 어떤 열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you will never look at 절대 보지 않게 될 거야 the less suffer the same w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현재 시제고요 여기는 미래 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쩔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여기는 미래죠 뭐 알기 때문에 the same way never look at the suffer 뭐 더 세 같은 식으로 여기는 뭘로 되냐면 in the same way 해야 되는데 그냥 쓰기도 합니다 in the same way 또는 그냥 the same way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last suffer 어떻게 보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까? 결국 뭐 뭐 뭐 신경 쓰면서 보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응? 그렇죠 the food on the table 어떤 음식이 올라와있나 이런 걸 신경 쓰면서 보게 될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왜 저 음식을 올렸을까 뭐 이런 것도 한 발 더 나가면서 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거죠 하필이면 뭐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은데 왜 하필 얘를 왜 올려놨을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법적인 거는 뭐 일단 now that 완벽한 문장 이제 뭐 뭐 하기 때문에 because입니다 because 됐습니까? because you own no 해도 되겠죠 그쵸? because의 의미를 닫고 있다 now 그러니까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since도 있겠고 because도 있겠고 as도 있겠죠 근데 now란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뭔 시제랑 어울린다 현재 시제랑 어울린다 뭐 because나 as나 since는 뭐 과거에 뭐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되죠 하지만 now that은 지금 뭐 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다 그런 거 한 가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동서의 형태 이미 말씀드렸고요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지금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패션 포 쿠킹 이런 거 요리에 대한 열정 뭐 쿠킹도 이게 될 수밖에 없죠 동명사 자리니까 뭐 하는 것에 대한 열정 요리하는 것에 대한 열정 같은 식으로 이렇게 same way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 보입니다 내용 파악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빈치에 몇 번 크게 봤을 때 몇 번의 실패 경험을 봤어요 요리사로서 몇 번 실패하는 걸 우리가 2번 봤죠 3번 아니에요 선생님 야 마지막 세 번째는 성공했잖아 뭐로써 화가로써 뭐 그려서 더 레스트 서퍼 오브 지저스 그렸잖아 요리사로서 한 게 아니죠 대신 그거 할 때도 요리를 하느라 요건 먹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리사로서 두 번의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successful 국이 되진 못했죠 그쵸 그쵸 식당 보티첼이랑 차려가지고 망해먹고 뭐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뭐는 보였다 그의 전생에를 통해서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 요리도 과학이란 얘기가 있죠 뭐 요새 유행하는 요리 중에서 분자요리라는 거 있어요 분자요리 분자요리를 하려고 그러면 화학이나 물리학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요리사가 꿈이다 이러면 과학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벤치가 가만 보니까 아 요리도 가만 보니까 과학이네 여기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불을 어떻게 쓰느냐 뭐 어떤 제조를 어떤 식으로 뭐 손질을 해서 조리하느냐 조리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불에다 조리하느냐 뭐 기름에 튀기느냐 아니면 그냥 훈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막 달라지니까 다빈치 입장에서는 안그래도 호기심 많으니까 신기한 거야 그런 과학적 변화가 됐습니까 그래서 과학 요리에 평생에 걸쳐서 엄청난 관심을 보였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 성공하지 뭔가 여기에는 앞에는 석세스풀쿡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뭐이긴 하단 얘기합니까 석세스풀하지 못하지만 뭐하긴 했다 크리에이티브한 쿡이기도 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추로 요즘 하는거죠 고추로 장식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뭐 당근에 어떤 컬러적인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주황색이 들어가 있는 예쁜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이전에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는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석세스풀 하진 못했지만 하지만 여기 벗이 있다고 아니라고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이건 뭐 이걸 이걸 천천히 약하게 읽고 이걸 세게 읽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알기 때문에 뭐 거기 위에 있는 요리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패션 포 쿠킹을 알게 됐으니까 다빈치의 시크릿 패션을 알게 됐으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보일거다 그니까 만약에 you will never가 빠졌다 you will you will look at the last suffer 그럼 이 부분은 바꿔야 되겠죠 you will look at the last suffer differently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본물 달달달달 외웠어 그쵸 그런데 선생님이 뭐 1 2 3 여기 1 2 3 4 5 해갖고 여기다가 5 이렇게 해갖고 더 세임웨이 밑줄 걸고 다음 1 2 3 4 5 중에 내용상 어색한 것을 물어봤어 내가 분명히 끝에 더 세임웨이로 끝나는거 봤어 근데 여기 뭐가 없다 네버가 뜨거 없어 그러면 교과서랑 똑같이 더 세임웨이를 썼지만 이건 틀린거죠 됐습니까 you will look at the last suffer differently 됐습니까 not the same way 말이죠 다른식으로 같지않게 볼거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것들이었고 네온파크 뭐 다 했으니까 뭐 웬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요리사로서의 어떤 다빈치의 성공적이었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말로 시작되죠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공하진 못했지만 어떻기는 하다 성공하진 못하지만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노베이티브는 하다 라는 문장이 두 문장이 이어지죠 그래서 다빈치 어더 다빈치 네버 시제는 시제는 과거니까 비케이머 적세스풀 쿡 쿡 하면 안되는거 알죠 그렇습니까 그가 보였었다 히가 뭐했었다 히가 쇼드했죠 그래서 어떤 무엇을 그레이틀리야 그레이트야 그레이트 인터러스트 명사 엄청난 관심 뭐에 대한 요리에 대한 이니까 뭐 인 쿠킹이죠 그 다음에 그의 평생에 걸쳐서 throw out his life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 얼두에 대한 얘기 바꿨을 수 있는거 뭐다 이분도 얼두다 얘가 만약 없다면 여기에다가 본 넣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날려버리고 never becoming a successful cook 이라는 분사국문 해도 된다 맞습니까 다빈치 쇼드 그레이트 그레이틀리가 안되는 이유 인터러스트라는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터러스트도 아니고 인터러스팅도 아니라는거 인터러스트도 인터러스트도 명사죠 인터스트가 물론 동사로 쓰입니다만 이슈 오드 그레이트 패션 포 쿠킹 뭐 throw out throw out throw out은 제발 스펠링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이런거 아니야 됐습니까 throw 와 아웃이 합쳐졌습니다 throw 은 통과하였는데 throw out이니까 좀 더 강조된 느낌입니다 시종일관 이런 느낌 그의 평생을 걸쳐 시종일관 끊임없이 듀링을 써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강한 느낌을 위해서 듀링 대신에 throw out 썼다 이런 얘기 드렸구요 다음 문장이 그래서 뭐가 이어집니까 아까 successful 하지는 never였죠 하지만 creative란 말을 넣어야 되니까 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뭐로 알고 있는데 화가나 발명가를 알고 있죠 근데 또한 모이기까지 하다 창의적인 우리사회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e가 나오죠 시제는 과거니까 he was 살살 읽는 not only a great painter but also a creative cook 됐습니까 얘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he was a creative cook as well as a great painter 뭐 이런 얘기도 했구요 여기다가 뭐 중일 아닙니다 쿠커하면 안되 요리기구 사람을 조리기구 만들지 마시다 뭐 이런 얘기 했구요 얼소가 없어도 not only a but b도 얼마든지 같은 표현이다 이런 얘기 드렸구요 다음 문장은 이젠 이들 아니까 이젠 이들 아니까 이젠 이들 아니까 같은 식으로는 절대 보지 않을 거야 무엇을 같은 식으로 보지 않을 거야 더 더 래스트 서퍼 오브 지저스를 같은 식으로는 안 볼 거야 라는 문장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알기 때문에 now that you know 뭐에 대해서 all about his secret passion for cooking 됐습니까 all about his secret interest in cooking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안 볼 거야 you will never look at you will never look at you will never look at the let's suffer 같은 식으로 the same way never가 없어지면 differently 해야 된다 you will look at the let's suffer differently 다르게 보게 될 거야 같은 식으로는 절대 안 볼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older 뭐 좀 짧은 걸까 더 더 다빈치 never 시제가 과거니까 became a successful cook he showed great interest 큰 관심이죠 뭐에 대한 in cooking throughout his life 그의 평생에 걸쳐 great interest in cooking showed 했다 he was another great painter but also creative cook he was a creative cook as well as a great painter 이제 알기 때문에 now that you know all about this secret passion for cooking you will never 있으니까 같은 식으로는 절대 안 볼 거야 you will look at the last suffer differently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과 모두 마무리 되었구요 7과를 시작하면 되겠죠 후 후 후 후 후 응 도로로는 뭐에요? 뭐에요 영영풀이에요? 그랜드 도러도 뭐겠어요 딸이죠 누구의 어떤 사람의 아들 또는 딸의 딸 아들의 딸 또는 딸의 딸이면 내 손녀죠 그랜드 도러를 그 다음에 use to reply completely or to emphasize something and show that there is no doubt about it 사용된답니다 뭐하기 위해서 리플라이 리플도 하려고 대답하려고 어떻게 어떻게 대답하려고 completely 완전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or to emphasize 또 뭐하기 위해서 강조하려고 됐습니까 뭔가를 그리고 또 보여주게 해서 that there is no doubt 뭐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 there is no doubt about it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있습니까 의심이 no doubt이라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또 이런 뜻도 있고요 여기까지 하나의 뜻이고요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이고요 아 예 더 수는 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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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으 으 그 다음에 used 사용된데요 when agreeing 뭐할때 동의하거나 또는 반대할때 어찌 뭐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그래서 뭐겠어요 네 접속 부사 같은거 겠죠 그렇습니까 certainly not 하면 강하게 부정하는거죠 그렇습니까 certainly 확실이니까 의심의 여지가 있는거야 없는거야 no doubt is no doubt emphasize 뭐하는거야 강조하는거죠 강조 certainly 분명히 강조하는거죠 그 다음에 on action decision or judgment that produces an unwanted or unintended result 어떤 동작이나 결정이랍니다 또는 뭐랩니까 판단이죠 판단 뭐하는 만들어내는 생성시키는 관계대명사니까 생성하다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동작이나 결정이나 판단이래요 뭐를 만들어낸답니까 원치 않거나 또는 의도치 않은 결과 원치 않거나 또는 의도치 않은 의도치 않은 의도하지 않은 무심코한 만들어내는 동작이나 결정을 만들어내는 동작이나 동작이나 결정이나 또 판단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실수라 그러죠 그렇습니까 내가 그럴려고 했던게 intended 한거야 intended 안한거야 unintended 안한거야 그걸 원했어 안 원했어 unwanted 했죠 어떤 액션 어떤 동작이나 decision 결정이나 judgment 실수죠 sweet food such as candy or cake sweet 겠죠 뭐 됐습니까 단것들 그 다음에 really truly 하고 같은 말은 surely certainly 이런거 있겠죠 indeed indeed 진실로 됐습니까 오케이 최고단을 다 외웠죠 우리말 뜻은 당연히 몇과 수업하고 있어? 이제 7과 들어갔겠네 전번에 6과 뭐하고 있으면 7과 시작했나요? 그렇습니까? 요즘 뭐하고 있습니까? 뭐 또 놔두고 왔어 어디하고 있어? 어? 문법 7과 문법 6과 문법 마찬가지? 그럼 어디하고 있어? 아니 본문 안들어갔어? 6과? 갑자기 천천히 가네 똥을 다 안싸고 또 찡가 놓으려고 그러는구나 시원하게 그냥 다 싸 다 끝내지 어디하고 있어? 혹시 뭐 6과? 시험범이 아직 안 이제 30일 안 남은 것 같은데 시험범이 혹시 나왔나요? 시험범이 아직 안나왔죠? 오케이 자 선생님이 진짜 무책임한거야 지금 안그래도 지금 문법 양이 줄었는데 이것도 안하면 게다가 원래 여러분들 선배들은 한 1년에 10과씩 했는데 너희들은 1년에 8과씩 하니까 2개나 줄였잖아 이것마저도 안하면 그건 잘못된거야 인디드 그 다음에 The stiff outside part of a book or magazine usually made of thick paper or cardboard stiff 어떤 뻣뻣한 단단한이죠 그쵸? 바깥쪽이래 껍데기네 껍데기 그쵸? 됐습니까? 책이나 매거진에 어떤 단단한 바깥쪽 부분이래요 stiff한 outside 이래요 usually made of 보통 뭐 되어진답니까? 만들어진다 뭐로? 종이나 마분지로 그럼 뭐겠어요 얘는 커버겠죠 커버 커버 됐습니까? 커버가 뭐라고? 어떤 단단한 딱딱한이 뭐였더라? stiff죠 stiff 그 다음에 To take hold of something especially something that is moving through the air 캐치네요 뭐 딱 봐도 캐치 아니에요? 그쵸? Take hold of something 뭔가 잡는데잖아 특히 어떤것인데 어떤것은 어떤것인데 뭐하고 있는 뭐를 통과하여 공중으로 움직이고 있는 뭔가를 담는건 캐치겠죠 맞습니까? 캐치 그 다음에 The ability to remember information 익스피어리언 시즈 앤드 피플 일단 뭐랍니까? 능력은 능력인데 뭐할 능력이래요? 뭐를 정보나 경험 경험이나 그리고 사람들 이런것들을 기억할 능력을 보고 기억력이라 그러겠죠 뭐 그게 뭐에요?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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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The ability to remember What The ability to remember what Information experiencia Or People 맞습니까? 기억력이죠 Strangely not known or not understood 어떻고? 이상하고? 또 어떻고? 알려지지 않거나 또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뭐 이상한 거네요. 뭐 어려운 건가? 뭐 디피컬트인가? 디피컬트는 아닌 것 같은데. 어 미스테리어스 하는 게 아니라 미스테리어스. 모르잖아. not known이고. 그렇습니까? not understood. 이해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까? 어 매일 룰러 오브 워컨트리. 일단 뭐랍니까? 남성 지도 잘해줘. 통치 잘해줘. 뭐의? 국가의. 국가의 남성 지도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킹 말고 킹보다 높으면? 엠퍼러라 그러겠죠. 황제. 엠퍼러. 황제. 황제는? 매일? 어? 매일? 룰러 오브 워컨트리였죠. 통치자 룰러. 그러면 여우. 뭐야. 황후는 뭐라 그럽니까? 황후. 여기 나올 텐데. 그 다음. 디 어피셜 홈 오브 워 퀸 오라 킹. 그래서 어피셜 홈. 뭐랍니까? 일단. 공식적. 공식적이 거철해줘. 누구의? 여왕이나 왕의. 됐습니까? 이런 뜻도 있고. 두번째 뜻. 어플레이스. 일단 뭐래요? 장소래죠. 관계부사 졌죠.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트라이얼스 앤 오더 리갈 케이시즈 해픈. 트라이얼이나 트라이얼과 그리고 다른 리갈한 케이시즈가 뭐하는? 해픈하는? 트라이얼이 뭐예요? 트라이얼. 재판이죠. 재판. 리갈은 뭐예요? 리갈. 법적인. 법적. 법적인. 그래서 재판이나 또 재판이나 다른 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는 장소를 보고 뭐라 그래요? 재판이나 다른 법적인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곳을 보고 뭐라 그래요? 법적이라 그러죠. 법정. 법정 모독죄. 그러면서. 법적인 영어로 뭐냐고. 코트죠. 코트. 그리고 또 왕궁도 뭐라 그런다? 왕궁도 코트라 그러죠. 코트. 테니스 코트 할 때도 이 코트입니다. 어떤 넓은 장소를 코트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코트는 왕정, 궁정이라는 뜻도 있고 법정이라는 뜻도 있다고요. 트라이얼 and order. 리갈 케이시즈가 법적인 사건들이 리갈 케이시즈가 뭐한다? 해픈한다. 지금 나오는 트라이얼이나 리갈 이런 단어들은 그 1이면 알아야 될 단어야. 여기 나오는 단어는 고1들 수준의 영영풀이에 나와있는 것들. 그래서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들 영어 선생님들이 하루에 50단어씩 외우라고 숙제됩니다. 하도 여러분들 단어 안 외우니까. 근데 그때 가서 50단어씩 갑자기 외워지겠어요? 하루에 지금 10단어도 안 외우고 있는데 이제부터 진짜 단어 외워야되요. 뭐 아무 말만 말로 해야되나. 숙제 내고 뭐 숙제 내도 안하는데. 일단 크기는 작은 동물이죠. 뭘 가진 길고 와이드의 반대말이잖아요. 좁고 그리고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뭐가 없대요? 팔다리도 없고 됐습니까? 어 이건 있는데 아 이게 없을 수도 있구나 아 이게 없는 애는 이게 있으면 뭐예요 이게 있으면 스네이크겠죠 근데 이게 없으니까 뭐예요 웜이겠죠 웜 됐습니까? 지렁이 같은 애죠 without arms, legs or bones 뼈도 없죠 스네이크는 뼈 있잖아요 오케이 얼른 얼른 하세요 클래스 카드에 7과 숙제 내놨습니다 뭐 지금 성빈이 빼고는 한 놈이 없어 성빈이도 수박껏 탈기로 한가냐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표정인가 알 수 없는 표정이네 밀리지 말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